4학년 작가 행복했지만, 저희 친구들이 워낙 레전드 들이니까 사실은 항상 그렇지만 제사하는 것보다 이번 기획은 저의 제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자를 떠나면 저하고 동요가 되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거라서 더 가슴 혈을 내고 이 편으로는 어제 밤을 못 잤어요. 과연 솔직히 누구보다도 저와 같이 진심을 했던 친구들이니까 더 멋지게 나왔으면 굉장히 바람이 좋네요. 영상 아니에요? 영상? 네, 영상. 네, 준비한다고 잠을 좀 쉬었습니다. 창적인 옷에 동양적인 이미지를 따서 올리는 머리거든요. 앞쪽에는 약간 개구직한 스타일로. 아, 네.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할 희석이 북한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오리엔트 좋은 스타일입니다. 네, 그럼요.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느낌을 봐야 되니까 어릴 때 생각하는 게 내 스타일 낼 때 어떻게 나오는 대로 봐야 되니까 하나 하고 하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오민 팀이든 제작업이든 최선을 다해서 스타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민 팀이니까요. 오늘 컨셉은 믹스앤매치여서 약간 도시의 차가운 막기를 감시키기 위해서 와이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는구나.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하는 영상입니다. 네, 이제 제가 첫 파트여서 잘 끊어야 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우여곡절이 많아서. 아, 오늘 이렇게 애기때부터 봐서 가원이랑은 좀 본지도 좀 되긴 했지만 즐거운 그 시간을 갖게끔 좀 회피한 느낌이 들면 제 작품을 잘 찍어주겠죠? 같이 가원아. 신나야지. 우리 가원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가원아, 우리 열심히 잘 뛰어보자. 밤맨 할머니입니다. 밤맨 할머니. 1. 3. 5. 5. 6. 7. 7. 8. 11. 12. 12. 13. 13. 14. 14.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